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6.437기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조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전임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실장은 모두 외교 분야 전문가였는데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안보실장을 맡았습니다. 자리가 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용연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용연 국방장관 후보자는 6.438기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부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초대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용연 국가인위원장입니다. 김용연 기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